보통 이제 애기들이 아빠가 이제 뭐 기타를 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치는 거를 어디 유튜브에서 봤어 이러면 애기들은 기타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뚱가 띵가띵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승채씨 애기는 이렇게 하면서 기타 기타 펜더 커스텀샵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즐이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펜더 커스텀샵 승채씨가 아주 좋아하는 모델이구요 어 저희가 60 예전에 했던 걸 살펴보면은 60 최근에는 2022년도에 60 재즈베이스 렐릭 하나 했구요 그리고 60 프레시션베이스 헤비렐릭을 하나 했어요 둘 다 커스텀샵 2021 리미티드 에디션이었구요 오늘은 2022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1960 재즈베이스 렐릭 가격은 그동안 조금 한 10% 정도 오른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2년 동안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는 네 시리얼 넘버 오늘 하는 모델은요 CZ579336 모델이고 2022년도에 했던 모델은 60 재즈베이스 렐릭이 80.5 높은 점수 나왔구요 오늘부터 일 열심히 할 거야 승채씨 저는 알고도 또 당한다 그리고 프레시션베이스는 헤비렐릭이었는데 역시 이때도 가격이 막 오르고 있었던 시즌이라 가성비가 지금 보면 가성비가 좋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성비가 11, 11 막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13씩 나오지 확실히 그때랑 체감 물가가 좀 많이 달라졌다 체감 기타 가격이 많이 달라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레시션베이스 같은 경우에 79.5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 이렇게 한줄평을 드렸었던 모델들입니다 자 오늘 하는 60 재즈베이스 랠리 769만원 인데요 이게 가격이 올랐지만 오히려 가성비 점수는 오를 확률도 있어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유에스 모델이구요 전장 118cm 무게는 3.4.42 에요 좀 무겁습니다 그때 했었던 저희 60이 4.24 였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웠어요 일단 원래 이것도 무겁긴 무거웠는데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두께는 41 플러스 1mm 12 브레디드도라에는 85mm 입니다 바디가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랠리 라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구요 뭐 랠리기 과하지는 않아요 그냥 살짝 살짝 까진 정도입니다 헤비렐릭이 아니라 넥은 쿼터소 메이플 넥에 60 스타일 재즈 베이스 유쉐임넥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튜너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이구요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노비는 재즈니까 38mm 겠죠 여기 나와있지 않는데 아마도 38일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프리션 같은 경우에는 44.4, 44.45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보고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은 여기보고 확인하셔도 사실 돼요 여기가 유독 되게 가늘어 보인다면 재즈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판 곡률 184mm 이구요 프레스 20 미디엄 전부 6150 프레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픽업은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빈티지 재즈 베이스 픽업 두개가 들어가 있구요 컨트롤은 그 지금 스택으로 되어 있죠 빈티지 와이어링 스택 2볼륨 2톤입니다 각각의 픽업마다 톤 볼륨을 따로 만져줄 수 있어요 브릿지는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구요 이거 사운드 들어 보기 전에 아까 승채씨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승채씨가 여기서 열혈 육아 중이잖아요 보통 이제 애기들이 아빠가 이제 뭐 기타를 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치는 거를 어디 유튜브에서 봤어 이러면 애기들은 기타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뚱가 띵가 띵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승채씨 애기는 이렇게 하면서 끼타 끼타 아빠가 베이시스트다 보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돼서 이왕 그렇게 된 거 애기용 베이스를 사주세요 어차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 그러게 어 그러니깐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퍼커쉬브 기타리스가 될 수도 있구요 그러게 그러면 이제 일로 보내야지 하하하하하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기타를 줘도 아빠의 직업에 따라 아빠의 포지션에 따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 아빠 빨리 퍼포먼스 시작해주세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스틱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취업 두 개입니다 자 되게 오래된 베이스 느낌 나네 느낌이 네 두 개 픽업 다 이제 톤 내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 픽업 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픽업 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otra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뒤에 픽업 톤 타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엽지에 펴고 톤 타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승채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좀 낡은 소리가 나요 오래된 소리가 나요 뭐 에이지드 된 사운드를 지향하는 악기이기는 하지만 그 커스텀숍 중에서도 유독 에이징 된 사운드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만 호불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참 요 색상은 필스타리드 아니구요 슈퍼 페이티드 에이지드 타이티한 코랄입니다 산호색이에요 타이티 산호색 슬램 한번 해볼까요? 아우 힌트 타 예 야 이게 장난 아니다 이게 뭔가 느낌이 디자인 자체는 디자인 자체는 헤비렐릭이 아닌데 라이트 렐릭인데 사운드가 헤비렐릭인 느낌이에요 사운드가 되게 잘 받쳐주네요 패시브가 이제 그 사람 손 성향을 좀 타긴 하는데 유독 잘 받쳐주네요 힘은 좋은데 되게 소리는 낡은 아주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반지 붙여서 들어 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들어봤습니다. 발라드까지는 아니고 좀 메이저한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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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